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더워. 더운 게 어떤 사람 수각이야. 아이고, 젊은 아이들은 혹시만 도우면 선풍기 틀어간다, 에어컨 틀어간다. 막 틀벙 사람 좀 하는. 우리 어른들은 전기세모 소화, 선풍기도 안 틀고 에어컨도 안 틀고 그냥 부채혼아들랑 북과간다. 아, 개나저나 요즘 휴가철이라는 한 젊은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저 우리나라 방방곡곡으로 저 외국들로 막 휴가를 영막한 휴가철이다, 휴가철. 이럴 때일수록 이 더운 날 집이신 우리 어벙어벙 생각형 영 들여다보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헙서양 놀래가는 것도 좋수다 많은 게 휴가철이 나냐. 아이고, 휴가철이야.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조자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조자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흥정 важно. 오, 조작 배틀 상보 POWER 오, 조작 배틀 상보 FT GIRN amazon 이answer owned 저 서울 서 건ечь 출발 안 한 아이가 지금도 안 온 nineteen 걱정 안 돼 이제 이사람이켜란 LEKHιά tit 하르 봐요 tır 아닛 그만 그냥 저 산방이라도 간 기다림심 속에 아이고 아이고 그건 왜 지만한게 아이들 놈은 게 시원한 거 먹게 뭐라도 만들어서게 아이고 참 헛걱정은 헛걱정은 자기 틈을 갚어 아니 아이들이 와서 될 게 아니라 그런 부구정은 손짓다 이게 난 뭐 저 두 개 아이고 이놈 하루아가 들어가 들어가 아이고 이놈 하루아가 나 아이고 아이고 나 이거 이거 뭔 순신이야 이거 덕원 이거 사라진 국악이야 이거 결매 너 뿔레강 그 자 시원하게 자 물에 큰 잔 그 자 한 침물리나 그 자 먹으시면 좋구나 아이고 이거 이거 덕원 죽어시구다 죽어시구다 이거 우리 올여름 어떤 지낼까 이거 아이고 결매가 그떤 그떤 힘심이 넘어가게 되주마 아이고 이거 아 야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이제 놀러오니까 기분 좋지 네 이제 다 왔어 아 근데 너무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어?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어? 어?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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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현배예요 현배 그 좋겠니 남만 봐도 원 얼굴을 모르켜 아 저 제가 이렇게 수염을 길러갖고 그치 네네네네 아 옛날 여기 처음 학교 다닐 때는 네네네네 얼굴도 곱닥 해놨는데 아이고 어희도게 수염이 뭐 당초 딴 데서 만났을 때는 몰룩히 몰룩하다 하하하하 면도기가 고장 나서 다친 요구다 네 저희 집사람입니다 진짜요? 네 아이고 곱죠 아 그리고 저희 아이들 어르신들 어르신들한테 인사드려야지 하나 둘 셋 소감수다 착하다 착하다 우리 손자들 착하다 이 본지는 아까와 누군데 아이고 아이고 앉으셔도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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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놀러오라 네네네 가고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보고 가자 아이고 손자가 하나 낳으신데 아이고 이것들 한번 이런때나 한번 오시면 오직 좋아 아이고 참 우리 손자들 좀 참 이런데 고향을 찾아오잖아요 다 해외에 나가고 어쩌고저쩌고나 어? 속상해서 온? 어머니 할라마지 아이고 얄네들 오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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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새끼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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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새끼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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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완이 아이고 치완이 아이고 아까와 우리 강아지 새끼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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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무사히 있으면 꽉만 남아암시게 어머니 저 다이어트 요즘에 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지방이 있어 집에서 밥 안 음식이야 그냥 며느리 뽕뽕뽕 아니 아니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냥 밥 혼자 저녁해 이 사람 이제 아이고 참 밥을 먹여야 될 게 아니라 이 아내들 이제 얼마나 아이고 이 아내들 참 아이고 너네들 공부 잘 냄디야 네 저는 이번 학교에도 반장 됐고요 어 또 시연이는요 워낙 똑똑해가지고 또 수학 경시돼서 또 상 받았어요 아이고 맞아요 상 받았어요 아이고 우리 저는 영어 말하기 돼서 1등 했어요 1등 해서 아이고 야 애들이 다 우리 저 어 아방달망 널 똑똑 거분하게 아이고 아이고 무슨 말씀 왜 저 학교 다닐 때 맨날 50등만 했잖아 45등 제일 잘한 게 45등 했는데 아이고 아 공원철이가 우리 집사람 닮은 거죠 아 집사람은 무슨 집사람 하루만 닮은 거 아이고 조잡힐 때 오래 세우지 마라 와 들어 자 자 자 자 들어글라 들어글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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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옥τού upper 보험 아이고 어휘 아이고 와 와 아이고 얘가 좋아 애기꼬르라 lose 아이고 참 그냥 아 집에선 생선 구워주면 먹지도 않으면서 요 ek 햄을 먹느냐 개시록. 빨리 먹어봐. 자자자. 이러한 거예요. 이거. 오시지 반찬은 없어요? 상치랑 햄은요? 그건 집에 가면 해줄게. 이거 먹어. 이거 맛있어. 반찬 투자 하지 말랬지, 아빠가. 난 치킨 먹고 싶은데. 이따가 엄마가 저녁에 사줄게. 지금은 이거 또 먹어. 나 잘 먹겠습니다 해야지. 엄마가 저녁에 사줄게. 아이고. 잘 들기 싫어. 자. 먹어. 여보. 여보. 혹시 아까 전에 내가 막 생선 그거 막 밥 잘 먹고 그래갖고. 그거 때문에 지금 속상해하는 거야? 어? 아. 나는 어? 우리 자기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지. 내 마음 알지? 어? 알지? 그러니까 기분 좀 풀어. 자기가 내 마음 알지? 어? 알았어. 그나저나 다음 여름휴가 때는 꼭 우리 친정으로 가야돼. 알았지? 어? 당연하지. 가서 내가 장모님한테 진짜 진짜 잘할게. 그리고 오늘보다 밥도 더 잘 먹을게. 알았어. 웃어봐. 웃어봐. 역시 어? 우리 자기는 웃을 때 제일 이쁘다니까. 어머님이랑 좀 어? 잘 지내. 알았어. 알았어. 야 너 근데 수영 좀 잘해? 나 엄청 잘해. 한 번 보여줘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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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잘한다. 수달 같아. 너 잘해? 응. 보여줘봐. 음. 봐. 봐. 어때 잘하지? 실전에서 저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겠지 뭐. 아이고. 자이참 저 누눈 거 봐봐. 이렇게 가지는 난들. 저 성 철리는 거 저거. 아니 가나만하게 조작배떼게. 그디 남강아도 오신디 강 어떤 걸 걸 아이고. 하루 방금 꽃이 쫓아간 강이네. 아이들 어떤 간술을 하던가 없으니. 아니 난 그건 아니고. 저 우리 집이 큰 웃겨서 저번에 그 트랙타 그 저 바퀴 빼내 맺은 거 그 어디로 데껴버려서. 아이고 그거 무사. 하루 방금 아상나강. 저번에 저 누게 줄 거래 넘어 아상강. 그거 어떤 게 없디가. 아이고 그 놈 새끼. 그 두 고정 간에 그거 안 고정 왔구나. 아이고 참. 아이고 자이참. 아이고. 집이 신건 다 포장간 갖다 주먹. 난 이 자이만마 가면 이. 막 눈이 어른거려니. 아이고 유자기도 이. 점이 안 와라기 아이고. 가자. 갔다 오자. 오예. 갔다 가자. 갔습니다. 아이고 양이들만 구나게. 니네들 어디 바닥에 가지는디야. 네. 어 바닥에 가면 이. 저 지푼디 가지 마라기네이. 얕은 데서만 놀고 계야 된다이. 네. 그 얕은 데서만 저희가 놀 거고 제가. 애들 잘 놀 볼게요. 어 니가 잘 놀기네이. 오빠나 동생들 잘 거녀먹고 계셔야 된다이. 여기 여기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가요. 어 그래요. 어머니 아버님 같이 가시죠. 이 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이 이 이 꽝이. 이거 아야 해 이거이. 걔분하면 못 가. 하나 한 거 찍었다고 쓰게. 아니 아니 나는 저. 요번에도 바닥에 갔다 오고 허나니. 걔건 저 만 원짜리도 헛건 꽌는. 줌석에 가고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게. 이 사람은 당연히 거저분이 거저분이 거저대이며. 매 매 매. 나 돈이 어디 있소가. 어 갔다 오나 나. 갔다 오면 저 아이스크림이라도 어디 가니. 이 갔다 오고 저 냉장고에 나도 그메. 걱정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애들 잘 간수하고. 아 봐 이거 저 잘 주름에 아이들 딱 붙어 그래. 아 그래요 그래요. 아이들 거. 막 멀리 가지 말고 끼. 간절했습니다. 이사 기원님 간절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자. 고자 기사 옷밖에 푸고 그 돈 다 어디 갔다. 아니. 그. 이 할머니가 또 저. 저. 저 어디 저. 표정 다방에 갔다 왔구나. 또 이제 그 미시기민간 여긴가. 이 그냥 화끈. 돈 어디 갔다가. 아니 그거 하꾸면 저 이석에게. 자꾸 그만 걷지 마라 이거. 통장 가서 봐봐. 이리 와. 오늘 잘 걸렸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손짓을 주자니. 이리 와 놔둘거라. 자꾸 자꾸. 자꾸 그만. 아이고 아이고. 이 하루만 걷고 오늘. 얘들아 얘들아 봐봐. 밑에 밑에 밑에. 여길. 비밀가. 원래는 인도gra approached 물에나 잘 맹시 맹노람시인가 아이고, 좋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여기서 나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땠나, 안 되게 아이고, 이 똠촐촐 열리려면 아이고, 이게 옷도 와져간 거라 입었구나게 강의제에 혹은 편하게 옷 갈아입고 커요 에어컨인가 뭔가 이거 넣어서도 선풍기 틀어놓으면 이딜 막 시원한다, 바람 팡팡 불어오고 어머니, 드리려고 네 뭐 하나 사와요 아이고, 참 돈도 어신데기만 그 저 비행기 표가백이 그거 아이고, 이 거미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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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구운 옷이에요, 이거 꼬마시고, 이거 먹고 이거 아이고, 아이고, 꼬미신 갖고 이거 이거는 요즘 유행하는 과일이에요 아주 맛있는 건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아보카도라고 응? 아, 그거구나 이게 아이고, 이거 저 시어방, 너네 시어방이 이거 그지게도 한 5개 얹힌 약돈, 시계 맨날 먹었니 이거 먹으면 막 똥도 잘 나오고 이거 막 좋네 아카보도 이거 막 좋아, 이거 맛 좋고 어머니, 아카보도가 아니라 아보카도요 아이아이, 참, 아 이렇게 나 아까 잘못 걸어줬구나 걔나 그 아카보도, 아카보도 맞아, 아카보도 어머니, 아보카도요 뭐시가? 아, 보, 카, 도요 아, 보, 카, 도요 아이고, 아람쩌놔도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보카도 는 걔는 막 그냥 잘 배워, 안 쫓겨 시어방신데, 고리치지 내고 아보카도 아이고, 어떻게 저 집에 막 큰 소리 남죠 시어머니 막 그 며느리한테 뭐 야당하는 거 담은 게 쟤랑 며느리가 어디서 육지에서 왔잖아 내 말이 오랜만에 와, 어떻게 더 탐지 뭐이 아이고, 진짜 아보카도요, 아카보도 그게 그거 아니라, 에이, 대깨볼라, 저거 아이고, 이거 미시구나, 이거 때문에 싸우는가? 이게 이름 뭐야 됐지, 이 과일 이름이 이거 뭐, 아보카? 아보카도 는신가? 글쎄요, 잘 모르 큰 게 나도, 나도 잘 몰라 근데 시어머니, 아직 먹어보도 아니고, 막, 말만 이게, 크게 고르면 어떨까라, 먹어봐, 그냥 맞췄면은 아이고, 착하다, 며느리 착하다, 형이야 될 건데 말이야, 이거 어, 한번 먹어보게 응, 먹어봐 아이고, 이건 맞대신, 이게 우리 이미 이깡이나 타먹으리 가게 Versa 붙었네, 아보카도요, 아카보도요 그냥, 며느리 좀, 그냥 씌어먹을거예요, 고리치죠 오우, 좀, 아이고, 야, 에이, 고리치죠, 시뻘하면ué 시뻘 안 먹어도 돼, 에그치죠, 아이고 겨울 며느리랑 손님들 와신들게 싸움, 싸움 일어나신 거겠군데? 남자가 각 시어먹 며느리가 쌈는 거가 멀릴 수도 없고 어떤 거 믿을 거니 이게 그런 말이란 야 이거 우리 요 아이스크림 사다 좀 우리 손지들 이거 아이고 이거 나 혼자 집이가 아니 어디를 갔다고 하면서 아이고 청구 어디 갔다고 하면서 이게 집이 집이 큰일 났지게 무슨 거 시어먹 며느리가 막 싸워네 우리 각 멀릴 수도 없고 막 처지를 다이지 이 얘기 아니 나 지금 손지 서울서 손지 오라네 지금 아이스크림 상우는 무슨 아니 아이스크림 뭐이고 집이 다 난리가 나시니까 아니 아니 그 난리에 있는 건 손지들 안에 들러 기난 집이 난리 남지게 무슨 난리라게 그게 아니고 어 시어먹 며느리가 막 싸우니까 시어먹 며느리가 싸운다고 그건 무슨 두렁청한 소리를 내면서 게 며느리가 육지에서 왔지니 이신지 오게 다정케 저 얘기해도 뭐 해야 될 건데 말여 막 틀어붙던 싸우니까 우리 멀리지도 못하고 너리 서지마리 저 얘기 진짜 큰일나 저게 아이고 나 진짜 이 그 말 진짜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나 진짜 아께나 창부가 집이 가시나네 우리 걱정하니도 됨 지거다 우리랑은 노인당이나 가면 뭘 내가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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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시다 아니, 이 사람들 무사 돌아왔는데 이 사람 무사 경임서. 아이고, 거시지 맙소. 아니, 맨울아기야, 너는 무사, 무사 말도 안 오고. 아니, 무사 경임서지, 이 사람. 아이고, 천, 그만 이 시련아 남았어요. 야, 너, 너 무사 경임지? 무사 국독부렴 진노여. 걔랑 저 맹신이 뭐해 고라세게, 말을 고라발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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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 말이야. 야, 너 경험할 거면 내일 당장 저 서울 올라가볼라. 아이고, 진짜 속도를 켜져 두기가 진짜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아이고, 나판 자에 미신 우와!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무사야 이거, 아이고, 쫌, 쫌 고맙이소, 이거 무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무신일이고 이거, 어, 할머니 호꿈 시즌, 이제 채우는 무채신디,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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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애들이 좋아서 하는건데, 화내지 마세요. 얘들아, 엄마 따라가자. 자, 이거, 이거 무신일아 이거, 남자 아이들 신디 뭐랬리 신냐, 어, 그 호꿈, 그거 저, 말고라 쨍, 그, 퀴 딱히 저치로 아이들 때를 가불고, 이거 무신일, 그, 너희 같이 하는거 뭐랄이야, 팩토라 장관, 어, 아이들 신디 뭐랄, 뭐랄, 쟤나, 뭐, 그, 눈골 싫어, 뭐, 아이고, 그런거 절대 아니었어요. 해! 너도 너희 같이 편드는거 아니야. 아니, 아니요. 해! 허허, 이거 참. 아, 그러나 이 아들 입장에서는 어몽아방 펜을 들자니, 며느리가 속상해가 안 돼. 아, 이놈, 며느리 펜을 들자니, 이게 또 어몽아방 속상해가 안 돼. 이래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영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잔다, 자라다, 자라다. 아, 영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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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겠어 할머니 웃으면 왜 웃나지? 세상에서 엄청 착한데 아니야 할머니가 되게 좋아 난 나한테 용돈을 만 원, 오만 원씩만 주고 그래 아... 얘들아 어떡하냐 할머니랑 엄마랑 아카보도 때문에 싸웠나 봐 아보카도 와 봐 아... 아... 아보카도 와 봐 깜빡했네 아보카도 때문에 싸웠나 봐 우리가 할머니랑 엄마랑 이렇게 화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 엄마가 좋아하는 아이스커피 사주는 거 어때요? 오 우리 시연이가 엄마의 취향을 잘 알고 있네 아이스커피를 엄마한테 사드리고 그러면 할머니한테는 뭐를 해드려야 되지? 할머니 떡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별명도 떡볼이에요 아 맞다 맞다 나도 아빠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 할머니 떡 엄청 좋아하자 근데 먹는 거 이걸로 해갖고 뭔가 또 더 뭔가 없을까? 그러면 이 편지 써주는 거 어때요? 아 편지? 아 근데 편지 좋은데 편지를 어떻게 쓰지? 할머니가 쓴 것처럼 해가지고 엄마한테 주고 엄마가 쓴 것처럼 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주는 거 어때요? 아 그러면 우리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서로 모르게 상대방한테 드리자는 거지? 네 아 되게 좋은 생각이다 역시 우리 시연이 반장다워 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실행으로 옮기자고 알았지? 응 그렇죠 형이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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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켰는데도 안 된대? 너몽이? 네 아이고 참 이거 다 세 개 다 가져왔냐? 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편지도 주셨어요 편지? 제가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아이고 이거 엄마가 쓴 거? 네 엄마 괜찮아? 아 진짜 안녕하셨어 그리고 이거 할머니가 엄마한테 전화 갈래 있어 할머니가?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아메리카 아 그리고 또 이것도 할머니가 엄마를 전해드렸어요. 어머님께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속상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직 예쁜 받는 며느리 되는 게 쉽지 않네요. 하지만 앞으로 어머니 속상하시지 않게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더 잘할게요. 어머니 죄송하고 사랑해요. 선배 와이프다. 어머니 컴벌이야 아들 키우냐 고생 많지. 고생하는 우리 며느리에게 쏙 좋게 소리쳐서 미안하다잉. 아이고 요새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래. 이거 먹고 속상하고 풀라잉. 어머니 막 사랑했죠. 아이고 기라 이거 언니 내 어머니 센디야. 아이고. 아이고 영원 줄도 모르고 난 그냥 막 용심만 바빠. 아이고 아고 아이고 차키아 da 아이고 우리 씨 아이고 차키아. 아이고 자ку 봐잉. ゴマママ makes TAно. 야 이거 반찬보라 이거 난 집사람도 하꼬 배와 그래 좀 요런 걸로 하꼬 철려와 개 아이고 개맥이 이거 어느 동안 지르기가 아니 우리 며느리가 서울시 커난 반찬이 이거 이거 막 이게 저 틀린 개개 이거 며느리한 데도 오라 이제 아이고 동새베기부터 일어난 이걸 다 출렁이 아니꼬 아이고 아이고 어느 동안 일어난 이거 다 출렁뎌 어머님 아버님 식사하세요 어이구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이야 나 이거 참 며느리가 해준 이거 밥상 출렁먹어보나 아이고 이거 헌적회사주 헌적회사주 이야 자기 접음을 들러붙어 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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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한번 어 귀여워 귀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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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며느리야 착한 며느리야 어먹몰란 아이구 어제 편지 잘 받았죠? 저도 편지 잘 받았어요 아버님 우리 우리 물놀이 갈까요? 오랜만에 어머니 수영실력도 한 번 보고 아버님 물놀이 한 번 하는 거 어때요? 오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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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아이들은 깨와 그래. 혼자 가깝거라. 아니 오늘 편지 얘기 나와. 두렁청해? 그래 나도 두렁청해 이거 아침이. 아유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수영한 지 오래되셨죠? 아유. 그래도 여전하시죠? 하실 수도. 아유 헝담하네. 이게 개미 초밀잖아 이거. 귀여워. 아 이거 아삽을 커미. 아유. 귀여워.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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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 혼자 혼자. 야 하루만 고치 그릅쓰게. 아유. 준비됐어. 준비됐어. 할아버지로 도전 깔아 조이셔. 아이고 게도이처럼 우리 가족 다 모이는 좋다. 맞아. 좋지 않을까. 아이고 오랜만에 이기면 우리 바다는 놀래가고 가다 고치.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하기. 하나 둘 셋 출발.